상대적으로 고용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시험에서 올해 45명이 공직사회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직 국가공무원 45명이 공직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난 4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지난 2008년 상대적으로 고용요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지난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누적 선박일러는 총 401명에 달합니다. 올해 시험에는 행정, 전산,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급 4명, 8급 3명, 9급 38명 등 중증장애인 4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지체장애인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각장애인 6명, 4명변장애인 5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와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직위에 배치됩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의 적합한 직위를 발굴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